지난번 나는 솔로 21기 남자들의 첫인상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들의 첫 느낌과 각자 어떤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정수 정수기는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입이 계속 떠들고 있는 거죠. 정수기의 정신은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입이 스스로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캔디맨 영식이가 첫인상으로 정수기를 선택하자 정수기의 입이 말합니다. 이 흔해, 잊지 않을게요. 정수기는 그 말을 하고는 자기도 깜짝 놀라고 맙니다. 이놈의 입이 못하는 말이 없구만. 뚫린 입이라고 말을 막 하는 건가. 저 까칠한 영식이에게 그런 말을 하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보는가. 영식이는 가만있지 않을 것이야. 역시 정수기가 예상한 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 영식이가 됐고 합니다. 잊으실 것 같은데. 정수기는 또 입이 나불댈까 봐 입을 틀어막고는 생각합니다. 어쩌지. 은혜를 어떻게 갚는단 말인가. 난 영식이가 싫으다. 어둡고 까칠한 기운이 느껴져. 난 그냥 립서비스를 한 것 뿐인데 여기 한국 남자들은 립서비스를 모른단 말인가. 이놈의 입이 방정이지. 큰일이구만. 어찌됐든 난 지금까지 솔직하게 살아왔다. 그거 하나만큼은 자부할 수 있지. 그래 난 나를 너무 사랑하고 한평생을 솔직하게 살아왔으니까 영식이를 뽑을 수는 없다. 먼저 뽑아준 영수도 싫으다. 내가 맘에 드는 남자는 저 허옇고 멀쩡해 보이는 영호다. 영식이가 어두운 기운으로 쳐다보더라도 난 영호를 선택해야겠어. 그렇게 정수기는 영식이를 지나쳐 영호를 선택했고 영식이에게는 문장 그대로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만 함으로써 보답을 해주겠다는 기막힌 논리를 생각해냅니다. 이런 기발한 논리를 잘 생각해내는 정수기는 러시아에서 왔습니다. 한 10년 동안 정수기는 여러 러시아 남자들을 만났는데 그 남자들은 문을 잘 열어준답니다. 들어갈 때도 열어주고 나갈 때도 열어주고 정수기가 지나가는 모든 문을 열어주는 러시아 남친들은 돈도 잘 내서 정수기는 그동안 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에 익숙한 정수기는 이제 한국 남자를 만나러 왔습니다. 한국 남자는 어떨까요? 언제든 돌아갈 곳 러시아가 있는 정수기는 앞으로 솔로 나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순자 순자는 작지만 강합니다. 파이터 기질이 있는 것이죠. 현숙이가 남자들 사이에 껴서 이상형을 막 떠들고 다니자 순자는 발동이 걸립니다. 저 언니 어필 오지시네! 이 얘기를 현숙이가 들었다면 비키니 대회 1위를 차지하고 마라톤을 완주하던 현숙이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겠지만 다행히 옆에 있던 영식이만 들었습니다. 영식이도 만만치 않은 어둡고 까칠한 기운을 소유한 남자지만 오늘은 첫날이라 그 기운을 잠자코 숨기기로 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싸움판이 벌어질 뻔한 상황임을 모르는 순자는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첫인상에서 한 표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던 백설공주 순자에게 광수 왕자가 찾아왔어 거울을 보여주며 거울 치료를 해주려다가 너가 가장 이쁘다고 말을 해줬으나 솔직함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순자공주는 자기는 솔직하다며 보족의 광수보다는 덩치 큰 영철을 선택해버립니다. 광수는 작은 애를 좋아하지만 작은 애는 큰 애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 광수에게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해준 순자는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가전도 있고 가구도 있고 이제 남자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솔로나라에 나온 것입니다. 이름이 순자인 것을 확인한 순자는 먼저 와서 앉아있던 정수기의 옆자리에 앉았고 순자가 앉자마자 정수기의 입이 또 나불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 양옆이 예뻐서 너무 부담스러워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기어나올 것 같은 정수기를 보고 순자가 얘기합니다. 저는 누래요. 정수기도 지지 않고 저는 까매요. 순자는 또 발동이 걸립니다. 저는 아주 누래요. 이렇게 누렇고 까만 여자들의 기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들은 하얀 화장품을 바르고 나온 두 여자를 보면서 하의서 이쁘다며 각자 마음속으로 찜을 하고 있었죠. 영숙 영숙이는 불편함이 없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는 여자가 되었죠. 방바닥에서 자는 것과 침대에서 자는 것의 차이를 못 느끼는 영숙이는 칫솔이 없어도 양치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편하지 않았던 것은 남자가 없어도 잘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영숙이었는데 그녀가 솔로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왜 들어왔을까요? 오빠가 부러워졌답니다. 결혼해서 알콩달콩 애 키우며 행복해하는 오빠를 보고 영숙이는 드디어 욕구라는 것이 생겨난 것이죠. 나도 가정을 꾸리고 싶다. 애도 낳고 알콩달콩 살아보고 싶다. 평소에 욕구가 별로 없었던 영숙이는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구가 안 생겼던 것입니다. 남자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숙이는 평소 이렇게 생각했죠. 난 남자가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말았죠. 그동안 내가 못 사귀는 게 아니라 안 사귀었던 거야. 날 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은가. 약간 얼굴에 오종혁이가 들어있어도. 얼핏 보면 김태리도 들어있거든. 내가 사귀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난 언제든지 사귈 수 있는 것이야. 영숙이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남자를 안 만났던 건 남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남자는 괜찮은 여자를 보면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자가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해도 그 여자가 여자로서 매력이 넘친다면 남자는 끊임없이 그 여자를 귀찮게 하고 대시하고 고백하고 선물을 줄 겁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뭐라도 계속 사주니 그 여자는 남자를 안 사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 없이 잘 살아왔다면 그건 내가 노력하지 않는 한 남자를 사귀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남자는 계속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놔둔다면 남자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놔두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영숙이가 솔로나라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홀로 영표를 받았습니다. 영숙이는 어리둥절했고 어이가 없어 웃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왜 영표인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현숙이처럼 억지로 환하게 웃지도 않고 정숙이처럼 나불대며 웃지도 않고 영자처럼 이쁜 미소도 짓지 않으니 남자들은 영숙이를 그동안 외면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나는 솔로 21기 3명의 여자들에 대한 첫인상을 먼저 알아봤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연애해방일지 최신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업로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승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